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지금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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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이에요 멋있게 모든 게 봉쇄되어 있는 한강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뭔가 기분 전환 겸 해서 정말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근데 아쉽네 메이크업을 했는데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네요 여기서 커피 하나 들고 이게 너무 가깝나? 이렇게 있어야 되나? 자 이것도 되게 보통 일은 아니네 사람 없는 데가 있을까? 과연? 그럼 지금 날씨 좋고 한데 지금 날씨 좋고 한데 지금 날씨 좋고 한데 이거 아는 사람 있나? 잼잼이? 이게 뭐야? 몰라? 강아지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아지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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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올라갔다가 반대로 하면 두두두둑 하면 내려가는 거 우와 이거 뜯을 수도 없고 어? 여기 뜯어져 있는 거 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봐봐 봐봐 이거는 거의 C인데 여러분 고소가 아닙니다 아 이거용이네 이거는 원래 이렇게 좀 온전한 애들로 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애들 중에 자 너 떨어져 있는 거 자 보세요 들어가죠? 이게 중력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개구리 잡으러 가자 자 이제 개구리 잡으러 가자 어우 예쁘다 여기 약간 뮤직비디오 촬영 같은 다음에 약간 무슨 티저 영상이나 뭐 그런 거 촬영할 때 멀리 안 가도 되겠다 맨날 경기도 가가지고 막 이런데 하는데 그냥 잡는다 구경할래 아까 어렸을 때 저도 도룡룡 개구리 이런 거 많이 잡아서 뭐 잡아요? 고기 잡아요? 고기가 있구나 고기 있지 물 있는데 고기 벗겄어 고기가 이쁜고기야 이쁜고기예요 이쁜고기 안 죽어요? 수고하세요 소흉고 어? 소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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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잘생겼다 엄청 잘생겼네 심각해 반갑게 미안해 약간 저 닮지 않았어요? 저 닮지 않았어요? 네 수고하세요 저 닮았다고 되게 유명했거든요 시바견 우와 고양이다 저기 고양이 있어요 강아지를 보고 있어 귀여워 안녕 강아지가 되게 예쁘게 염색을 했네 좋다 멋있죠 이거 약간 렌즈가 오목인가? 제 얼굴 약간 오목 약간 물고기처럼 보이겠는데? 오늘 하늘이 진짜 이뻐요 여기 보시면 그쵸 와 이거 앵글로 보니까 진짜 이쁘다 오늘 평일 나른한 오후 또 몇몇 분들이 되게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입술이 불어 텄어요 원래 엄청 심했었는데 약 바르고 해가지고 좀 괜찮을 수 있어요 며칠 좀 뭐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이제 일상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되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한다이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한다이 여기도 이쁘다 짜란 여기 이쁜 곳이 많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와 함께 여기 뭐 그러자 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네 하하 그.. 지금 제가 고기랑 이런 걸 좀 사려고 왔어요 어? 여기 정의점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혹시 통오겹살이 있어요? 통오겹살이요? 냉장.. 냉통 냉장이 좋죠 네 콩살라 드리면 돼요? 다 드리고? 네네 바닥으로 쪘는거죠 방금 고기를 하나 샀고 야채집 야채집을 가고 있습니다 장을 보러 왔어요 하얏 살까나 오늘 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제대로 소개를 시켜드릴거지만 맛있는거 맛있네요 맛있네요 또 버터가 없나? 또 버터가 없나? 또 버터가 없나? 또 버터가 없나? 되는 거 ver.. 저거 재생이.. 나한테.. 또.. 나한테.. 나와.. cheE.. 나한테..